박완수 경상남도 지사가 부울경특별연합의 한계를 지적하며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거기다 경남에서 행정통합을 주장하며 지역에선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26일 울산시는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울경특별연합은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김수정 기자 먼저 오늘 오전 경남에서 있었던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네 먼저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부울경메가시티 그러니까 부울경특별연합은 지난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경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는데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26일 오전 박 지사는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실국 본부장 회의에서 다시 한번 행정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임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행정통합을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주장하니 반대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며 말했는데요. 이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경남도지사 입장에서 부울경특별연합이 경남도의 우리 도의 발전에 균형발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저는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지금 행사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경남도지사이지 부산시장이 아닙니다. 경남에 도움이 안 되는 일 저거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어쨌든 경남은 계속해서 행정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날 오전 바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옥중서안이 공개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경수 전 지사의 의견은 박 지사가 주장했던 부분과는 조금 다릅니다. 기자회견에서 박 지사는 부울경의 행정통합은 김경수 전 지사의 뜻이기도 하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김두관 국회의원이 자신의 SNS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옥중서안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2일자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이 서로 배치되는 사업이 아니라 연속 선상에 있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강조돼 있었습니다. 특히 연합 없는 통합은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집 짓겠다는 격 밥상 엎어버리고 산림 합치라고 하는 꼴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앞서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실패 사례도 언급하면서 불경 메가시티는 행정통합을 최종 목표로 하면서 특별연합에서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시도민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도 전했습니다. 네 오랜 시간 추진된 사업인 만큼 파장이 커 보입니다. 경남 지역을 살펴봤고요. 부산과 울산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부산시는 지난주 우선 경상남도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조금 더 논의해보자는 입장을 전했었는데요. 울산시는 26일 자체적으로 진행한 불경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실익분석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울산시 역시 용역 결과는 경상남도와 비슷했습니다. 인구도 부산이나 경남 양산으로 유출되고 있고 산업 인프라도 열악하다면서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역효과가 더 우려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별연합의 필요성은 깊이 공감하지만 울산의 실질적인 이익을 챙겨야 한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사업 지원 없이는 불경특별연합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산의 경우 경남처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같지만 조금 다른 점이 울산의 경우 정부의 재정이나 권한이 주어진다면 특별연합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불경특별연합 해체나 무산, 탈퇴의 절차도 밟아야 할 텐데 이 부분은 3개의 시도지사가 조만간 만나서 논의 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수정 기자와 함께 사실상 무산된 불경특별연합에 대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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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